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케이크 만들기를 거부한 영국의 제빵사가 4년 동안 법정 공방을 한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헤드라인은 영국 대법원이 이번 재판에 성적 취향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며 제빵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에 진행된 재판에서 제빵사에게 500파운드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재판관 전원이 벌금형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브랜더 헤일 대법관은 누구도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갖거나 표현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제빵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케이크를 주문한 사람 때문에 제작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아야 했던 메시지를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